안녕하십니까? 설득박사 김현석입니다. 항상 우리가 영업을 할 때 또는 설득할 때 상대의 공격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경쟁사 또는 고객이 막 치고 들어옵니다. 아니, 이건 이런 서비스 안 해주잖아요. 이거 기능 없잖아요. 이거 문제 있잖아요. 단점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단점을 파고들 때 있어요. 얄밉게도. 그럴 때 좀 당황되시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단점은 장점이 되고 상대편의 장점은 단점으로 만드는 기술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우선 우리가 왜 부정적인 정보와 긍정적인 정보가 있을 때 부정적인 정보가 먼저 들어오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성공할 때 어떻습니까? 후보가 본인의 공약을 제시하는 것보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저래? 하면서도 우리는 희한하게 그 얘기가 귀에 들어와서 선택을 바꿉니다. 부정적인 정보, 네거티브 전략이 먹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뇌구조가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릴 겁니다. 0.1초만 보실 수 있어요. 무슨 사진인지 맞춰보세요. 보셨나요? 무엇을 보셨나요? 아마 호랑이를 보셨을 겁니다. 0.1초만 눈 깜빡할 시간보다 적은 찰나의 시간인데 우리는 호랑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진도 있었습니다. 무슨 사진일까요?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꽃을 봤다는 분도 있고 노란색만 생각난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사진인지 보여드립니다. 네, 바나나가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호랑이는 봤는데 바나나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우린 이렇게 무섭거나 위험한 부정적인 정보에는 빨리 반응하지만 긍정적인 정보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옵니다. 이 원시 시스템부터 한번 볼게요. 숲을 쫙 해치면 나가는데 긍정적인 정보인 과일과 부정적인 정보인 맹수가 있습니다. 뭐부터 봐야 됩니까? 네, 맹수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정보가. 그래야 도망을 가죠. 그런데 나는 긍정적인 정보가 먼저 들어오게 세팅되어 있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어머, 과일이네! 멸종했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부정적인 정보를 먼저 보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시 시대에는 이 부정적인 정보가 중요했거든요. 생명과 연관이 있으니까요. 현대사변은 어떻습니까? 이 부정적인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긍정적인 정보가 중요할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체와 우리 뇌는 아직 원시 시대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를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똘똘한 영업인이라면, 전문가라면 이렇게 정보가 두 개가 왔을 때 부정적인 정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 부정적인 정보네. 인정! 오케이! 단점이네. 인정!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긍정적인 정보가 옵니다. 어? 인정! 이거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장점은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갖지 못한 단점, 내 상품이 없는 단점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요. 얘기해도 되고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객들이 무엇을 봐요? 어? 이거 보니까 이게 없네요. 경쟁사는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거짓말할 필요 없습니다. 어? 이거 있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죠. 아,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네요. 없습니다. 고객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일부러 뺐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건 주관적인 겁니다. 일부러 뺐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주장하시면 돼요. 이것은 경쟁사에서 봐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어디까지 우리가 연관이 되냐면요. 영업을 한 10년 이상 하신 분이라면 공감이 되실 겁니다. 회사에서 신상품이 나오면 브리핑을 하면 자꾸 단점이 보여요. 저거 한물 간 건데 경쟁사는 이미 앞서가는데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정보죠. 어차피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아하 단점이네. 오케이. 알고 있어야지. 왜? 물어보면 내가 얘기해 줘야 될까. 뭐라고 하면 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객이 물어보면 네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서 우리 상품에는 이것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고객은 완벽한 상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상품이면 됩니다. 오히려 그 고객에게 맞는 우리 상품이 가진 장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그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차피 내가 팔아야 된다면 설득해야 된다면 인정할 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긍정입니다. 다른 게 긍정이 아니고요.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긍정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괜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건 긍정이 아닙니다. 낙관이 아닙니다. 긍정은 인정하는 겁니다. 없는 건 없는 걸로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걸로 자, 이제 나의 단점을 잘 조화시킬 수 있겠죠?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상대의 장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장점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여러분도 어떤 상품이든 당당하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